돈이 되는 뉴스, 테슬라의 기쁜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보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인 보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 셀링카가 9월 한 달 동안입니다. 테슬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래서일까 오늘 테슬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린이 테슬라.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 넘게, 살짝 빠졌네요. 3.87, 무려 4%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사 한번 뜯어볼까요? 재미있는 표현이 써져 있네요. The Fully Electric Tesla, 하이브리드 섞인 거 말고 진짜 진짜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 모델 Y가 뉴질랜드에서 New Vehicle Registration, 새로 신차로 등록한 차들 가운데 9월 in September, 한 달 동안 1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9월 한 달은 클린카 법안이 다가오는 그 한 달이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1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사람들은 테슬라를 제일 많이 탄다는 얘기겠죠. 여전히 여러분, 도요다의, 뭐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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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안 되네. RAV4. 이 자동차가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런데 레포, 레포죠. 모델 Y가 이걸 제켰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옵니다. 기사치 보면 다양한, 뉴질랜드 일본 차들이 참 많네. 도요다, 미치비시, 뭐, 왜 이래, 이거. 기분 나쁘게. 아무튼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한국 축구 일본과 금메달 놓고 다툽니다. 맨 밑에 보면 뉴질랜드에서 9월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팔린 차들이 나왔는데 1등 테슬라 모델 Y 697, 2등 도요다 683, 3등 포드 레인저 605, 4등 도요다 하이럭스? 이런 거 못 봤는데. 5등, 야리스. 야리스는 알죠. 조금 한 차. 그 다음에 6등 미치비시, 7등 미치비시. 한국 차는 하나도 없네. 자, 여러분. 어찌됐든 우리가 맨날 중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의 테슬라 셀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잠시 잊고 있었던 뉴질랜드에서도 테슬라가 1등 먹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영상 녹화하는 시간이 수요일 8시 47분인데 야,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완전히 스페이스X 날아오르는 거네. 오늘 테슬라의 매수세는 전형적인 기관 매수세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오늘 바운스가 나면서 스퀴즈 장세.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스퀴즈 장세 날 거라고. 잘 모르신다. 처음 들었다고요? 멤버십 들으라니까. 이렇게 오늘 스퀴즈 장세가 전형적으로 출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스퀴즈 장세가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좀 볼까요? 스파이. S&PG를 좀 봅시다. 스퀴즈 장세가 날 타이밍이긴 하지만 아직 추세는 하방이라는 사실. 명심하시면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돈이 되는 뉴스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